트라이 숱 트렁크 8종 땀 차기 쉬운 여름철 바로바로 산뜻하게 입으시라고 남성분들을 위한 맞춤형 트렁크 트라이 숱 트렁크 8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순면으로 된 남녀 러닝 세트까지 옵션에서 원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선 트라이 숱 트렁크 8종 세트는 면 100%의 고급 원사를 사용한 뒤 향균 처리로 제작한 숱 가공 트렁크인데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라벨 봉지에 통풍성이 뛰어난 조직 설계로 보송보송한 착용감을 선사하죠 그리고 숱 가공 처리로 향균 소취 기능이 있어서 세균과 냄새를 억제해주니까 여름철 혹시나 하는 땀 냄새 걱정은 노! 8종 모두 각각 다른 컬러 구성으로 매일매일 다르게 센스 있는 속을 자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? 옵션을 통해 남녀 러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라면 이런 러닝은 필수 매일 갈아입어도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피부 자극이 적으면서 흡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면 100%라 피부에 닿았을 때 까끌까끌하지 않고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고요 공제선을 최소화해서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주니까 마치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매일 입어도 정말 편해요 트라이수트 트렁크 8종 세트와 남녀 러닝 세트 언제 어디서나 TV와 동일 혜택 적립금 쓰고 적립금 또 받는 홈앤쇼핑 스마트폰 앱에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